거의 다 나갔던 것 같은데 자 지하철 풍경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뭐 또 촛불하라고 지하철로 두 번째네 심천역은 2호선입니다 혹시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은 심천역으로 오세요 여러분은 역대 최초로 역대 최초로 역대 최초로 두 번째지 역대로 지하철 촛불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도우나 이런걸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진행을 해야되는데 패킷은 드리겠지? 근데 2호선은 저쪽은 그냥 저 앞에 심천역 방송님이 가고 가고 심천역으로 이동합니다 박열림 놀러 가시고 나 배터리 없어 배터리 좀 꼽아요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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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당 갖다가 숙성시켜갖고 대파주 만들었어요 대파주 대파주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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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ndal 대파 historic NEGCO 안녕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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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전조심 우리 타는 열차 타러 가는거에요? 그렇지! 타는 열차 고고! 타는 열차 고고! 첫 번 하다가 타는 열차까지 타네 어디 어디 내꺼! 내꺼! 내꺼 카드 찍어줘요 핸드폰 자 승리 갈게요 나가래 나가는거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얘? 아직 못나왔어요 아니 애기 나왔어요 아직 못나왔지 저 마지막 날까지 진짜 혼자 걸어요 할 수 있는거 다 해야지 6개월 잡고있어요 아유 징글씨를텐데 그래도 거기 있는게 다 선거운동과 반대운동을 하면 선거운동과 반대운동을 하면 선거운동을 벌릴거에요 너무 그렇잖아 내가 들어가신거 있어? 아유... 내가 풀려면 아 그냥 나가래 타고가 찍고가야돼 찍고가야돼? 완전있어 그냥 나가 완전있어 뭐 어머 어머님이신데 저번에 그 대학생 구속된 대학생 아직 못나왔단데가 6개월 보고있답니다 결국은 아니 어떻게 왜 구속을 시켜가지고 아니 물건을 부수기로 했어 아니 모르겠어 아니 영상이 다 있는데 그걸 왜그러지 아무튼 저희 이동합니다 빨리와요 그냥 네 아니 그거 하나 찍었잖아 아니 들어올 때 찍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오 오 아 예 아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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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치 말고 자 이것도 좀..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처음 있는데 공간이 없어. 바테리 교체 중입니다. 아 마이비님 안녕하세요. 서세요. 저희 춘천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촛불하다가 행진에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입니다. 역대.. 아니 역대로 무슨 이런 촛불.. 저번에도 그랬는데.. 행진이랑 이동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노이스 아이고 아이비님 오늘도 공부 중이시네. 아 너무 찍어야지. 아 너무 찍어야지. 이제는 응원해야지. 공간이 없어졌어. 잘하자고 이루어진다. 못하네. 대스자고를 유대하고 선전하는 에 있는 타이바이에서 개진냐. 못하겠네? 승강장 긴발이 매우 복잡하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경로 강면으로 가시는 고객님께서는 안전사고 6km 입구 강면으로 가시는 고객님께서는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질서 있게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아. 주력부대는 다 출발한 것 같은데? 에잉. 하나를 두고 가지마. 하나를 두고 가지마. 별말씀을요. 신촌역에서 홍대입구까지 행진. 신촌역에서 어디로 간다? 홍대입구까지 행진. 홍대입구까지 행진이네요. 저희는 지금 지하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황당할 거예요. 촛불 방송인데 웬 지하철? 근데 지하철에서 신촌역으로 이동합니다. 신촌역에서 이동. 신촌역으로 해송해서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행진을 이어갑니다. 홍대 앞까지. 그래서 지금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다 나를 두고 가면 나를 내버려 두고 갔어. 지금 총정도 나야 저리에 전세가 잘 안되는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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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잠 짜잠 짜잔 기대. 일교 picked 짜잔 저텍 было 자 icles 다 hub 네 대통령 360 이런 evaluate Katy 자, 폈습니다. 폐구 충전도 완중이고 군부를 뵌고 소방앞이 공원장 오늘 내리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다 멋집니다. 어르신이 잘려주세요. 안내야 안되죠. 안내해주세요. 안주곤하고 육면드라고. 나쁜거 하지마시고. 6개월 본데요. 애들. 오늘 찍어야지. 지하철 풍경 하도 못찍고. 뭐 안겨. 절로 찍어다니면 안된다고. 유튜브가. 눈치가 빨라야지. 가봐봐.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사장주. 사장주. 지하철 좀 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있다. 야. 대착했습니다. 아. 신전적입니다. 이야 참 힘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국물이 안 붙어 국물이 안 붙어 빨리 누나한테 붙어 너가 뛰어먹고 왔나 안 붙으면 해 이게 거의 끝이에요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한다 중요한 부분 서울시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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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맵코맛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볼까요? 뒤에서 못 올라올까요? 총물이 손이가 죽입니다 Guatemala 아멘